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9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여러분 열심히 치고 온 학생들 진짜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이제부터 9월 평가원, 특히나 25학년도 9월 평가원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책임지고 같이 함께 달려나갈 건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25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마 초반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1번부터 10번, 11번 앞쪽에 있던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빨리빨리 나아가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늦춰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쪽에 있었던 1번부터 10번 여러분들이 예상외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비유전 파트 이 비유전 파트를요. 저도 역시 이런 특강은 처음 해봐요. 비유전 부분 중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잊어버렸던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숨겨져 있던 어찌 말하면 지역적인 이와 같은 개념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 비유전은요. 올해 기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개념뿐만 아니라 교과서, EBS까지 촘촘히 하나하나 1단원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총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뒤쪽으로 우리 9월 평가원의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방어 파트 문제입니다. 9월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4번 문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눈앞에 있었던 달라진 비유전의 표현의 방식도 낯설었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Y축입니다. Y축. 방어 파트의 문제는 X축이랑 Y축에서 Y축이 가장 많은 함정을 담고 있답니다. 살아있는 병원체의 수, 살아있는 세균의 수 또는 거기에 항체가 있는데 항체 A에 대한 항체인지 B에 대한 항체인지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Y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정말 많은 함정을 넣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4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가 넣고 싶어하는 함정 파트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다 파악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보이는 이 6번의 문제. 9월 평가원의 6번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 그래프의 해석의 가장 첫 번째 발단은요. 여기 나와있던 글루카곤의 농도 또는 다른 말로 생성되는 포도당의 농도 분해되는 글리코젠의 농도 이와 같은 이들의 말이 서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어떻게 그래프 안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물스물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글루카곤의 농도 또는 글루카곤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건지를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개념적인 부분에서도 좀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리는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해설 강의에 다 담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해설 강의에도 열심히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해설 강의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구화평가는 이 문제 말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담으려면 아 해설 강의가 몇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메가스터디에 요청도 하고 그래 빨리 빨리 올해 25학년도 시험 쳤던 애들이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선생님이 이 특강을 하나 빨리 만들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있는 티록신하고 TSH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티록신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티록신하고 TSH, TRH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TSH니까 티록신이고 그러니까 뭐 TRH고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제가 학생들이랑 만나보면은요. 이 호르몬의 선후관계가 선후관계, 티록신이 먼저인지 TSH가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선후관계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자기만의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제풀이는 제가 해설 강의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티록신 문제는 분명히 어려워지게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적인 거라든지 자료 해석적인 부분도 특강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으로 와 흥분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빵 하고 비어지면서 물음표 아니면 기호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여러분 작년 9월 평가원 24학년도 9월 평가원이 제가 강좌마다 얘기를 하지만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흥분의 전도가 이 역대급 문제 중에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일 좋았던 문제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기호까지 싹 변형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흥분의 전도는 제가 이제 뭐 백일의 기적 강좌들 킬더킹 강좌에서도 한 번씩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올해 만났던 수능 완성 EBS입니다. 수능 완성의 EBS 문제는 역대급으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뭐 연계됐든 연계되지 않았든 그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쫙 하고 이제 선별적으로 보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있었던 흥분의 전도 문제가 EBS 안에서 진짜 어려웠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킬더킹 문제도 제 문제도 진짜 어렵거든요. 이번에 흥분의 전도를 작정하고 냈는데 근데 재책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전도가 어려웠고 근육도 약간 스물스물 여러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그래서 전도 파트가 이렇게 어렵고 세포 주기 파트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EBS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시험이 이번에 9월이 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옆에 나와있던 이 흥분의 전도 문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흥분의 전도는요. 진짜 잡초처럼 굴러다니셔야 돼요. 온갖 문제를 다 만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좋은 문제 나쁜 문제 하면서 그 곤란에 눈이 생길 때까지 흥분의 전도 파트에서 시험이라는 게요. 이 10번 문제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 흥분의 전도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싸움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기세거든요. 내가 지금 이 기선제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바로 10번 흥분의 전도 그리고 뒤이어서 근육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근육에서 기세가 꺾이게 되면 그 뒤시험지를 이어나갈 뭔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를 좀 과하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흥분의 전도를 과하게 공부해놔야 내가 지금 나는 어떤 문제든 내가 진짜 온갖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흥분의 전도 파트는 온갖 많은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뒤로도 이어지는 근육 문제 지금 근육 문제가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 우리가 6월하고 9월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월에도 흥분의 전도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당황했고 근육은 생각보다 좀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옆에 나와있던 이 근육의 문제 우리 9월 평가원의 문제이긴 한데 이 9월 평가원의 문제 역시나 흥분의 전도에 비해서는 근육은 좀 밋밋하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정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되 흥분의 전도에서 뭔가 좀 놀란 마음이요. 근육에서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이 되게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이제 이렇게까지 11번까지 푸는데 손 떨렸을 것 같아요. 진짜 손 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디를 위해서 준비를 했나요, 여러분은? 당연히 여름은 여러분 킬러파트 유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습니까? 뒤쪽은 얼마나 진짜 내가 이번에 씹어먹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9월 평가원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정작 내가 준비한 건 발휘하지도 못하고 11번까지 다 오늘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례 없이 제가 이렇게까지 요즘에 스케줄이 진짜 빡빡하거든요, 여러분. 바빠요. 바쁜데 우리 인터넷 가게로 듣는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전 특강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11번까지의 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뒤쪽을 내가 쌓아올린 시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 있던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움직일게요. 그래서 빨리 이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좀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이 유전문제 이제 유전문제는 여러분 이제 초조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이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5번은 일단 15번은 유전병이라서 넘겼을 겁니다. 이 문제가 쉬웠든 어려웠든 사실 이 문제는 역대급으로 원래라면 이렇게 표 문제 나온 것 중에 누가 이렇게 곱게 물음표를 하나만 줍니까? 모두 그 안에 엄청나게 기호 넣었어야 되는데 정말 곱게 모든 숫자 준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유전병은 일단 15번을 넘겼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뒤에 있었던 세포주기 문제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여기 나와 있던 가계도 문제 17번의 문제랑 19번의 문제 둘 중에 하나 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18번이 발목을 잡죠. 18번이 라이소자임? 제가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이 9월 평권 시험치기 직전에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강조에 방어 파트를 정리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특이적 방어자의 라이소자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애들이 표정이 무슨 라이소자임까지 하시나 이런 눈빛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9월 평가는 바로 직전에 정리했던 그 전주에 있었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들었을 텐데 라이소자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나올 게 많아요. 여러분 그 EBS 문제라든지 원래 이런 이런 부분의 교과사 안에 히스타민의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평가원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비우전을 원래 묻던 방식으로 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를 다 아는지 원래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에서 보통 누구 나와요? 탄수화물이랑 포도당 나오죠. 기껏해봤자 조금 더 가면 단백질 나와야 되는데 지방도 물어보고 온갖 건드리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우리의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참에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원하게 정리 딱 하시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수능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래야 아마 19번 문제 보면서 아마 17하고 19하고 둘 중에 뭘 풀까 엄청 고민 많이 했을 건데 19번 문제 시간 없어가지고 못 풀었던 친구들은 얼마나 나중에 이거 다 종치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유전자형 다 줬겠다 모든 걸 다 준 문제인 셈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등극 컷을 왜 45점 정도로 생각을 했었냐면요. 여러분 눈앞에 있었던 우리 17번 문제나 19번 문제 예를 들어서 17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17번 문제를 더 못 건드렸을 확률도 또 있으니까 가계도 문제라서 근데 이 가계도 문제 자 가계도 문제라고 얘기한 문제의 한 문제랑 그 다음에 또 앞쪽에 흥분의 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 문제가 3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15번의 문제가 유전병 문제인데 2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7, 19를 끝까지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제 안에서 해결했다라고 치고 15번의 유전병 하나 2점 틀리고 그 다음에 10번의 흥분의 전도 3점입니다. 그 3점 딱 틀리고 나면 만약 진짜 이때까지 미친 듯이 달렸던 애들은 헉헉거리면서 45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45점이 1컷 정도 되지 않을까 44, 45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선생님 역시나 선생님이 앞서 걱정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빨리 주워닙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지금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3월하고 4월에 있던 두 달과 9월하고 10월의 두 달은 공부 순수한 공부의 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월하고 4월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에서 치고 나가는 문제 푸는 양도 달라요. 3월하고 4월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어도 많이 풀려는 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아직 그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 풀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약정도 알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달리면 선생님은 기울기의 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9월하고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월하고 10월을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공부에 몰입한 학생들이 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1월의 그날 나의 실력의 최고 정점을 찍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좀 모자란 거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리 너무 모든 걸 다 완성해놓고 일단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빨리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조급함이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다면 딱 털어내시고요. 자 이제부터 달려서 이 두 달을 미친듯이 달려서 11월 그날 나의 가장 역대급의 점수와 그리고 역대급의 실력과 컨디션과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속구찝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요. 일단 여러 문제 중에서도 유전 문제 그 다음에 또 흥분의 전도 이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책 중에서는 킬더킬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킬더킬 만으로 안 되는 킬러 파트 준비해봤자 앞쪽이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열심히 제가 파이널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좌 하나를 모의고사도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게 유래가 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아 우리 9월 시험 치느라 얼마나 긴장하고 또 한편으로 설레었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방금 아셨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같이 달려나갑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